근육형골절골술 근육형골절골술은 무릎의 한측, 보통 내칭이 되는데요. 안쪽에만 관절염이 있으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다리가 5자 다리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장다리, 그런 경우에 다리, 아랫다리를 바깥쪽으로 틀어주는 수술입니다. 바깥쪽으로 틀어서 하중이, 체중이 무릎의 안쪽이 아니라 관절이 심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생긴 그런 수술은 아니고 한 50년 정도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고요. 다만 이 수술은 안쪽에 실제 관절염이 있으신 부분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수술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술을 통해서 통증이 완화되시고 그 후에 근력운동 같은 것을 열심히 하셔서 허벅다육 근육이 튼튼해지시면 내측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추후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근육형골절골술은 한쪽에만 관절염이 있는 즉 내측에만 관절염이 있는 비교적 초기관절염 상태에서 하시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관절염이 바깥쪽에도 있고 아니면 덮개뼈랑 슬개골이랑 대퇴골 사이도 있는 경우에는 사실 해당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젊은 연세 때 많이 하게 되는데요. 50대나 60대 초반에 하시게 되고 본인 관절을 바꾸지 않고 치환하지 않고 결국에는 유지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활동적이거나 외부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효과적인 수술이 되겠습니다.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줄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시환술을 하실 때까지 시간을 버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자기 무릎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셨을 때보다 훨씬 활동적인 명이나 이런 분야에서 훨씬 자연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에 아무래도 안쪽보다 바깥쪽으로 가 있으면 보통 많이 안 좋아지는 뇌측의 관절염의 진행이 느려지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면 이 수술을 통해서 인공관절 시환술을 안 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이 근위경골절골술 후의 모형인데요. 보시면 뼈를 약간 일부러 골절을 내서 바깥쪽으로 트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사이에 틈이 있고 결국에는 잘 딛고 하시려면 이제 뼈가 다 차셔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 고정물로 인해서 바로 딛는 것도 가능하시긴 합니다. 다만 골절되어 있는 상태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한 6주 정도는 수술의 6주 정도는 목발 사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뒤지신다고 해서 갑자기 큰 문제가 되시는 건 아니지만 6주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뼈의 유압 같은 거 하는 과정에서 흡연을 하시면 그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연은 꼭 하실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골절이 되어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지시는 걸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연골 절고술은 무릎 관절렴 자체를 해결해드리는 수술은 아니긴 합니다. 하중을 바깥으로 틀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수술인데 수술 후에 근력 운동 같은 걸 통해서 허벅지 근력을 키워주시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 같은 것이 줄어서 통증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ctica